자 여러분 일단은 기사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기사 넘기기 전에 그 사이에 기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뭐 이건 이준석에 대한 평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준비를 할게요. 참 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하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그 총선 참패와 함께 그 책임론이 지금 여기저기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저희가 배터리 아저씨 박수장 작가님 모시고 한 얘기에서도 그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을 버리고 된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힘을 실자는 기조가 좀 많이 퍼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넘길게요. TV조선의 단독기사입니다. 새 국무총리로 박영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양정철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 파격발탁. 네 지금 이 두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일단 기사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온다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는 박영선 비서실장에서 문재인 최측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력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감론일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누구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사선의원을 지낸 박영선은 여의도 정치와 행정의 밝은 게 강점이다라고 지금 무슨 자당 내의 아니면 여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가 왜 지금 보수정당의 보수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금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상징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아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양정철 얘기도 들어가 볼게요. 청와대의 홍보기획비서관 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적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협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승부를 포기하고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까? 저는 뭔가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아 이 정도로 지금 이 진심을 몰라주고 계속 저들을 지지한단 말이야? 그럼 맘대로 해봐. 난 모르겠어. 그럼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나 그냥 손 들래. 이렇게까지 그냥 상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물론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얼마큼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윤 대통령의 의중은 여기에 어느 정도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측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계속 한번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얘기가 그 사람한테까지 갔나 봐요. 다음만 보여드릴게요. 역시 관계자의 입의를 빌려서 얘기하는 건데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은 이미 이 두 사람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라고 이거 안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 그 정권을 그냥 통으로 대통령 선거를 저도 이 정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 참 이게 총선 패배에 따른 민심 수습과 여야 협치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전격 선회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통계를 안 보나요 지금? 지금 소선 거구제이기 때문에 화면을 돌릴게요. 지금 소선 거구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45% 그러니까 50. 몇 퍼센트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45. 몇 프로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9%포인트니까 6%포인트 가까이 되네요. 그 정도의 차이가 벌어져 있고 굉장히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 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이게 뭐 160대 90 이런 식으로 확 갈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총선 패배 뭐 그래요 의석수를 잃었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심 수습 그리고 여야 협치 차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45%의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참 윌리원카님 고마 정권 내주라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하님 그냥 대통령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김한길의 작품인가? 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이런 생각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김한길 전 의원이 지금 현재 명칭을 제가 지금 잠깐만요. 검색을 하겠습니다. 김한길이 지금 찾고 있는 직위가 아 이게 지금 어느 단체인지 지금 이름이 잘 안 나오네요.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민통합인데 이게 국민통합인지 여야통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통합이 되나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거듭니다. 보여드릴게요. 박영선 국무총리 함합형에 이준석이 문재인 아바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서 이제는 우리 사람은 아니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인데 개혁신당의 이제 이 강령 당원당규를 보면 이제 보수정당임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박영선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임기 초에는 MB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아바타라는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임기 내내 자신의 색깔이 없이 그냥 계속 끌려다니고 물론 임기 초에 MB정부 사람들 쓴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갑자기 이제 교체된 정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좀 명맥이 끊긴 그런 부분에서 경제대통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경제를 워낙에 작살을 냈으니까요. 가장 크게 작살을 낸 게 경제와 외교잖아요. 그러면 경제와 외교에서 가장 본을 받을 만한 그 정권이라고 생각한 이명박 정부의 그런 에이스들을 이제 많이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의 본인이 그 정부가 이제 실정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바뀌던 진영이 5년 만에 이렇게 내주게 된 그것도 탄핵이라는 엄청난 물론 그 탄핵의 사기 탄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탄핵이라는 엄청난 진영의 붕괴를 딛고 들어선 그런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종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나서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제 문재인 때의 사람들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요직에 앉힐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국정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들 난리가 났네요. 지금 정말 미쳤다. 협치인가 이건 굴욕이다. 안선호님. 그렇죠? 대체 정신이 없다. 아그네스님. 양정철은 부정선거의 주동자가 아닌가. 심지어 양정철. 최근에도 양정철의 이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밝힌 적이 있죠. 민주연구원 원장 때 그 낸 보고서 뭡니까? 서민들은 집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보수화가 된다. 그 보고서에 결과가 나온 게 뭐예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천장 부지로 뛰어올리고 자국민에게는 대출을 다 틀어주고 외국인에게는 또 대출을 열어줘서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줍줍하는 사이에 자국민들은 전셋집도 못 구해요. 매매가 끊기고 개인당 1가구 1주택이 넘어서면 세금을 마구 때려버리니까 다들 있던 집도 팔고 그럼 뭐예요? 자기 살 집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세를 어떻게 줍니까? 전셋가, 월셋가가 마구 올라가요? 국민들은 살 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집값이 하도 오르고 있으니까 이따는 못 산다 싶어서 들어갔던 사람들 그 거품 다 빠지고 나니까 남은 거는 뭐예요? 빚더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집을 갖지 못할 사람들 그렇게 집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보수화를 막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어찌 보면 그 철저한 양정철이 그 민주연구원 그 보고서에 확실하게 맞는 국정운영을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한 양정철인데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쓰겠다. 아 참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나무 위키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 혼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헬렌 킴님께서 네 뉴델리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발 제가 지금 들은 거 이건 윤통의 전략적인 차원이라 말해줘요. 윤통 현명한 분이라 믿습니다. 제발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게 윤통의 전략적인 차원이 보도로 밝혀질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또 확실하게 크게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그래도 방송을 가장 먼저 여는 그러한 방송이잖아요. 언론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이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눈감고 큐맞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을 표하신 거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데 일단은 헬렌 킴님께 감사의 울음질을 올립니다. 일단은 오보입니다. 이렇게 럭키박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오보라고 보기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 제안을 전달했고 이 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이 모든 게 통으로 오보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뜨는 속보는 아무래도 부정정신에서 저에게 전달해 주기 전까지는 체크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빨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뉴데일리의 인플루언서 서정덕TV의 저희 부장님께서 문호수 사랑한다니까요라고 하여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멘탈이 털리니까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는 분도 있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박영선이라는 사람 화면 넘길게요. 자 죄송하지만 사진부터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비판 및 논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박영선 비판 및 논란 자 뭐 많죠. 뭐 여기에 대해서 자녀 남편의 외국 국적 관련 논란 도쿄 아파트 보유 논란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이런 것까지는 아들 징여 의혹 뭐 이런 것까지는 개인적인 비위 사실이니까 이거 이 사람 혼자 그냥 조용히 조용히 그냥 깜빵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뭐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힘이 빠지면 돼요. 그런데 천안한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망언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 논란들 동성애법 발언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거 4번만 해도 이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국무총론을 쓴다고요? 지금 보수 정권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파 정권에서 쓸 사람이 천안한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하나하나 이게 말이 안 돼요. 양정철로 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양정철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이 양정철의 논란에 대해서 가볼 건데 자 윤석열과 부적절한 만남 논란이라는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 하나입니다. 위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강력히 천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정철이요. 당시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죠.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선을 관철시킨 사람이 바로 양정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훗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갈등이 빚죠. 그래서 사직한 뒤 상대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윤석열을 청구한 양정철이 수박이자 트로이 목마라고 아주 가루가 되도록 실컷 까인 개딜들에 의해서 까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 검색하고 알았어요. 양정철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강력히 청구한 인물이다. 그래서 회동도 있었고 그 비밀 회동이 부적절한 회동이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던 이런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보다 보니까 더 지금 쎄하다 좀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댓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럭키박스님 걱정 마세요. 안 쓸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온 게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혹시 속보로 뜨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온 건지 그리고 일단은 아까 보도에 따르면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 제안이 간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후리지아님, 솔리평기님 말씀처럼 진짜 가짜 뉴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희가 잘못된 그러니까 오보를 낸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떠드는 풍문이고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를 그냥 내버린 기사를 잘못 전달해 드린 거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가뜩이나 이번에도 윤석열 작가도 왔을 때 얘기했죠. 보수, 우파의 이념에다 깃발을 확실하게 꽂고 흔들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게 자꾸 기준점이 흔들렸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를 거듭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이게 참... 화무국님, 제 생각과 같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하마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실이 국민을 얼마나 농락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번 선거 물론 패배가 맞아요. 일단 우리는 넓게 봤을 때 총선에서의 패배라고 하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한 걸 일단은 패배라고 보죠. 그리고 우리가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당도 망하면 모르겠는데 상대당이 과반을 달성했을 때 그리고 과반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당보다 밀렸을 때가 총선을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당은 아득히 5분의 3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가능한 선을 확보를 하게 되고 상대 진영은 우리는 개헌저지선을 겨우 확보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의석수로 보면 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의 유권자들의 득표를 봤을 때는 이게 망했다고 봐야 되나라고 애매한 상황인 거죠. 5.9%포인트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45%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대해서 그냥 우리가 패배입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들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러한 하마평이 지금 나온다는 거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